다시 말해봐. 뭐가 없다고? 어? 동영상을 왜 켜세요? 휴지가 받기 싫어? 휴지... 필요해. 휴지 필요하다고? 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휴지 주세요. 휴지? 어. 한 칸이면 돼? 적어도 다섯 칸은 줄래? 다섯 칸이면 돼? 응. 어. 그래? 알았어. 그럼 휴지 다섯 칸 주면 되는 거지? 동영상을 줬냐? 진짜? 아 이거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왜 켜. 어?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왜 켜냐고. 아 니가 휴지 달라며. 아 휴지를 주면 되지. 왜 동영상을 켜는데. 아 휴지 줄게. 아. 아 좋긴 해. 아. 아 두꺼. 두꺼밖에 안 돼. 아 이거 보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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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